강서구가 오는 9월 3일까지 강서 맞춤형 스마트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공모 주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, 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이며 스마트팜, 퍼스널 모빌리티, 기타 중 하나를 택해 제안하면 됩니다. 구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, 기업,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제안하면 됩니다. 제출된 의견은 스마트 도시가와 관련 부서에서 창의성, 차별성,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10월 중 선정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상금이 수여됩니다. 기타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스마트 도시가로 문의하면 됩니다.